나의 모든 게 없던 일이 될까 봐 눈 감으면 늘 선명하던 네가 어느 순간 사라질까 봐 정말 겁이 나는 건 잘합니다. 잘해요. 조세훈 씨 중간에 춤. 댄스 좋네요. 댄스 댄스가 좋았는데 갑자기 빅스타들이 끼어들어가지고 무대가 좀 아니요. 어쨌든 저기 다시 또 보입니다. 우리 정재윤, 장재영 씨 갈게요.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 고만하고 싶어. 이문세 깊은 밤을 날아서 디빈 누나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도전이들 이제 너린 애들 놀이 같아 아, 음 못 잡아서 아, 음을 못 잡았네 아, 음을 못 잡았네 첫 번째 탤런팀이 됐습니다. 자, 여기서 첫 번째 탤런팀이 됐고요. 고생하셨습니다. 자, 기준봉 씨, 안현영 씨 나가세요. 이제 두 팀의 대결이에요. 한 팀이 우승팀이 됩니다.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을 거예요. 안현영 씨 좋아요. 안현영 갈까요?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 김정호 하얀 나비 김정호 하얀 나비 김정호 하얀 나비 생각을 말아요 안현영 씨 지나간 일들은 음, 그리워 말아요 떠나갈 일인데 꽃잎은 시들어요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빌걸 서러워 말아요 기즈봉 씨 자 다시 두 분입니다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걸렸네요 DJ 디옥 씨 출발 2, 1, 2, 4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잘못해도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그러나 주위 살아 내가 밥 먹을 때 한마디씩 하죠 너 밥상에 불만 있냐 요 집 아저씨와 밥을 먹었지 그 아저씨네 젓가락질 보고 뭐라 그래 하지만 난 이게 좋아 편해 밥만 잘 먹지 나는 나 예요 상관 많아 요 요 전바지 입고서 회사에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목이 밤다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사람들 눈 인식하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개성에 사는 이 세상이에요 자신을 만들어봐요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그깟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 다같이 춤을 춰봐요 이렇게 이렇게 김태훈 대단합니다 김태훈 아 자 다시 안녕 안녕